ㄹㄹㄹㄹ 까닭 까닭 어 없어져요 사일런트 시장윽을 냈거든 샘푸? pump icism 그렇지 샘 sky 한번에파워 Constitution 오 카드 넘치는 힘 어 쏘세요 얼리미티드 폭풍빠월 샴폭풍빠월 룰린이네 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찾으시겠습니까? 와우 아무 문제없이 그의 소지품을 모두 찾은 것 같습니다 실력게임입니다 폭풍 3개는 찾은데... 파워가 없다 파워좀 더 주세요 어어어어어어어 흠 고래볼뻔 아이씨 수리범 씨 야 우리 자가 수리버렴 아이씨 좋았어 야 찌키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전류타격이다 전타할까 기계학습할까 하위모 수리 검은할까 전타 받다 주시바 소주 이거는 소주지 소주왕 김소주 상점을 가면 파워카드를 100%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을 좀 가겠습니다 소주 샘항한 놈아 고구마 주네새네 잠깐만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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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은 지키 와우 기념품 닫 축성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 파워카드 급한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잡아야 되잖아 호호 호호 구힐 개꿀 구힐 강하군 도갈 구힐 블리트 갈까 엘리트 블리트 구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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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이다 스파이어 오브 더 스톰 스파이어 오브 더 스톰 스파이어 오브 더 스톰 스파이어 오브 더 스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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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레포? 수리건 받은 아직 우리는 죽음 나이스 이걸 실력으로 역학을 뽑네 대단한 실력이야 형상 형상은 코스트는 안될텐데 미라손이라도 나오는거 아니냐 다시 시작해납시다 어 어서오세요 핵밧데리 핵밧데리 이거 전등 되는데 핵전등 R이 있으니까 판도람 가자 아싸 방열판 나왔다 야 이거 개꿀인데 야 이거 이걸로 이제 저거 보고 수리건 보고 재구성 갖다 버리고 재구성만 빼고 다 좋네 합하기도 뭐 그냥 그냥 뭐 합하기도 괜찮을거 같애 다시 시작했잖아 재구성 저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놓고 패치도 안해줘요 메가크릿 뭐하냐 메가크릿 으아 겨울 서구 예언 에워 하 조 어케 기온 수院 또 디펙트 오브 더 스톰 서지 스텝 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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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판 강화해야 되고 재구성 지워야 되고 합하기도 기회되면 지우고 앗 재구성님 제가 재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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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재구성 대통령 재구성 재구성 재구먼 채구성 재구성 텅스템 병효정 아씨 병효정은 우리 소주가 처리했다고 부팅 넣을까 폭풍 넣을까 폭풍땡땡 소비 방선 넣을까 아냐 소비 넣자 내기 카드 괜찮은거 없나 합하기 제거안당할려고 애쓰는거 같은데 앙마 파로마 아... 안 돼 1댐 모자라 오한 부상 나왔는데? 덱 엄청 얇을 거잖아 다 돌리고 나면 아... 아... 아 준비했어야 돼 얼 아 백소도 백소말고 저거 넣을까 뭐 도채 구상클럭이 더 낫지 않을까 구상클럭이 더 낫지 않을까 구상클럭에 수리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산턱 소비 못쓴다 과소비 과소비 융합 일제사격 도약 도약 필요없지 이미 하나 있잖아 수리껌 돌리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잇 휩쓸기 휩휩 9만큼 11번수입니다 이걸 또 폭풍을 주네요 걸더내기 홀로그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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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방열탄이 안나오네 대단하다 대단한 게임 대단한 게임 킹시 시작 카드나 장도 보자 아 폭풍 폭풍 나 이게 폭풍이다 처럼 소름량 소름량 천정 창빵 두턴킬 버퍼 버퍼 미치셨나 버퍼야 여기야 여기 버퍼야 여기 그래 아 서슴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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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홀로그램 남아있어 아 버퍼한 무바라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심장 허접색 이게 폭풍의 힘이다 심장 허접색 허접색 이걸 버퍼가 벌 벌 심장 허접색 심장은 개허접인데 오이오이 폭풍의 왕이다 세상에 답은 폭풍이었다 25분 컷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